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공동체 진이에요 이번에는 우성씨 지금 오늘 텐션업이 장난아니에요? 아 장난아니에요 완전 무슨 장재근같아 딱까지 3.8초 처음으로 집안에 들여놓은 술이 본베사파이어였어요 병이 예뻐서 그랬던거 아닌가요? 병도 예쁘고 그때 면사점에서 무슨 프로모션 중이었는데요 되게 좋게 마셨어요 향도 너무 좋았고 이게 처음에는 약간 허브향이 강해서 저는 그걸 되게 풍성한 향이라고 느껴요 이믹종씨 같은 분을 위해서 진의 영원한 친구 토닉워터 진토닉입니다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흑인형들처럼 그 형들은 백인 문화를 따라하는게 싫으니까 주스를 넣으면 이게 진앤주스가 되는거죠 스눕떡 잔에 얼음 꽉 채우고 술은 반에 반 나머지는 원하는거 다 넣으면 돼요 크랜베리 자몽 다 좋아요 제 기분을 고향시키고 싶을 때 고양이를 키우세요 집에서 잘 만들어 마시는 술은 김넷인데요 진과 라임주스를 반반 섞습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섞지 않아요 라고 레이먼 챈들러 소설이 나오죠 제가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건 진저비어랑 섞어 먹는거거든요 그 이름은 진진저비어가 되죠 진진저비어 진진저비어 진같이 활용도가 높고 자유로운 술이 또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 바에 한번 가고 싶네요 칵테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면 진으로 시작해보시는 거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바 같은 데 가가지고 괜히 주눅들 필요 없이 먹어본 거니까 진토닉 주세요 라고 해서 학교 앞에서 마셨던 싼 진토닉과 바텐더가 정성들여 만든 진토닉은 또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차이를 느껴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스타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는 취하면 되죠 술은 취하려고 마시니까요 오늘 취하고 싶습니다 전 취할 거예요 전 취할 거예요 전 취할 수 있는지 стensch 전 취하셔야 개 Anti梭 쪄 100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